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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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터미의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가 다단계 판매업계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.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에서 인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합니다.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R&D 지원사업 자격 및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간 네트워킹, 실무자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에터미는 지난 2018년 에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세트로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2017 패키지 디자인 아이덴티티 및 프로덕트 부분 우수상 2017년 굿디자인 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. 에터미 디자인 팀장은 생활환경 디자인 연구소는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애터미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자인 개발은 물론 트렌드 분석 및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소비자 제향적인 디자인 전략과 선행 디자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에터미 비즈니스를 도와줄 또 하나의 성공 파트너 2019 에터미 회사 소개서가 출간됩니다. 그동안 매거진 에터미나 언론 매체를 통해 에터미를 소개했다면 이제 가장 표준화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에터미를 알리고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2019 에터미 회사 소개서는 8월부터 에터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국문 및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국내 및 글로벌 사업에 도움을 줄 2019 에터미 회사 소개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 가득한 추석 기획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누구나 쉽게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에터미 추석 선물 세트 원액 그대로 콩고차, 오롯이 담은 유기농 양배추즙, 에터미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, 하틀리 잼 5종 세트, 밭소 포도씨유 세트 등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에터미 추석 선물 세트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